미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보이며 북한 압박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알고보니 북한에서 미국과 한국을 긴장시킨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역사 속에 존재했던 북한의 비밀갱도가 최근 다시 쓰면 위로 등장하면서 한국과 미국 모두를 긴장시킨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북한의 움직임이 앓고 보면 쿠데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 최근 미국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바로 주한미군이 훈련을 진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인데요. 그동안 훈련 사실을 밖으로 공표하지 않았던 미국이 이례적으로 훈련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번 훈련 내용은 지하갱도를 수색 및 점령하는 훈련으로 지하 깊숙이 위치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장악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 제이보 병사단은 SNS를 통해 특수방독면과 방호복, 산소통을 착용하면서 소총 등 개인화기로 지하처널에 진입하는 모습까지 공개하는 등 조용했던 움직임과 달리 요란한 움직임을 보였죠. 이뿐 아니라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사일 긴급회의를 요청하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ICBM을 통한 무력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향해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북한 압박의 속도를 높인 것이죠. 러시아를 상대로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 미국이 오히려 북한을 상대로 더 날카로운 대응을 보인 것입니다. 지난 4월에도 미국은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라헴 빌컨을 동해에 배치, 북한에 대한 견제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이후로 약 4년 5개월 만에 항모가 동해로 진입한 것인데요. 이번 항모의 접근은 철저하게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러시아만이 아니라 북한도 미국은 신경쓰고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중국의 반응까지도 무시할 정도로 미국이 갑작스럽게 항모를 한국에 배치한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극비정보를 공개하면서 북한의 다른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미 국무부에 따르면 올해 5월에 북한은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그 증거로 이전까지 계속해서 핵실험장으로 이용되던 풍계리, 근처에 추가 터널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죠. 위성사진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불안한 집안으로 인해 핵실험이 어려워진 기존 갱도를 버리고 새 갱도를 설치, 여기서 핵실험을 강행할 것을 미리 밝혀낸 것이죠. 통일부도 이례적으로 북한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최근 개성공단 내 차량의 움직임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그동안 개성공단 내 시설 가동을 중지했던 북한이 마음먹고 시설 가동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죠. 개성공단에서 발생했던 화재와도 연관있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개성공단에 위치한 시설을 북한이 마음대로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 역시 다급하게 소식을 전할 정도로 북한 내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 행보와 다르게 미국과 한국이 급격한 움직임을 보인 것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가졌죠. 그런데 최근 유별난 이 움직임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원군에 위치한 오성산 근방에서 북한에서 한 갱도가 발견되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충격을 준 것이죠. 과거 잊힌 곳이었던 지하 갱도를 북한이 몰래 접근 갱도 보강공사와 연결공사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곳은 북한에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손꼽히는데요. 김정은은 과거 오성산 정상을 수의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지역을 중요하게 순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계지역을 순찰하며 군사기강을 잡기 위한 행사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했으나 이번 갱도 발견으로 인해 이 지역을 집중 개발한 북한의 의도를 알게 된 것이죠. 북한은 남침을 위한 작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로 시선을 다른 데로 쏠리게 한 다음에 기습 작전으로 군사들을 보내 남침을 계획했을 수도 있던 상황. 심지어 보강공사를 한 갱도는 과거 중국이 지은 갱도를 확장해 대규모 병력이 이동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일찍이 이곳을 점령했던 중공군은 오성산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하 기지를 건설. 이 지역의 총연장 8.8km에 갱도와 엄개참호 160개, 교통호 53km, 대전차호 4개를 구축하면서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는 대규모 기지를 건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하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공군과 북한군은 남쪽에서 진군하는 병력을 손쉽게 막을 수 있었다고 하죠. 미국 전문가들은 이 지역을 조사해보고 원자폭탄을 사용해도 이 지역 오성산을 모두 소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북한의 관리 소홀과 유지보수 실패로 대부분이 폐쇄되거나 운영 불가능한 장소로 남겨져 북한도 버린 갱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오성산 주변을 둘러보던 한국군에 의해 이 지역의 실체가 밝혀지고 미국의 위성탐사를 통해 영곳 주변으로 북한군이 이동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북한이 위험한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북한 전문가로 알려진 제이호 보글 제이콥 박을 역시 오성산 주변에서 일어나는 북한군의 움직임에 주목해 이 지역에서 북한이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비 있는데요. 희전선 인근의 지하갱도 공사 흔적을 발견했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 진행된 공사이기에 사진을 통해서 그 흔적을 추적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다고 말한 그는 갱도에서 파낸 흙을 이동하기 위한 것과 그 움직임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남침 준비 사실 증거를 뒷받침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유달리 이번 북한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하갱도 훈련을 한 것도 북한군이 통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호석이라고 합니다. 전략이 노출될 수도 있고 무기 상태도 공개될 위험을 감수하고도 미국이 북한을 향해 요란하게 도발을 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은 이러한 미국의 행동에 분노를 참지 못했는데요. 북한 선전 매체는 종말을 야기하는 도발 망동이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시점에 북한이 갱도를 통한 공격은 물론 핵실험과 ICBM을 동원해서 외부로 자신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죠.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미국의 경계심이 한창인 이 타이밍에 북한이 과시적으로 존재감을 뽐내려고 한 것이 이상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미 국무부와 CCS 등 북한 전문기구들은 일련의 상황들을 분석해보고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6월에도 한 차례 쿠데타설이 북한 국경선 주민들 사이에서 퍼졌는데요. 김정은이 습격을 당했다는 사실이었죠. 김정은이 항구를 통해 몰래 반입한 고급 물자가 이동 중 화재에 휩싸였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맨 마지막으로 달리던 차 한 대가 물자와 함께 완전히 불에 타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인공적으로 일어난 화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차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 김정은을 노린 공작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김정은은 쿠데타의 전조로 간주하고 자신을 향해 역모를 꾸미는 이들을 모두 잡아드릴 것을 주문했는데요. 북한 내의 반 김정은 조직이 활동 중이고 이들 조직이 김정은 암살을 위해 활동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김정은은 당연히 이들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들 조직의 행동이 빈번해진 것은 김정은의 통치가 외환 외환으로 인해 흔들리면서 취약한 경제구조가 더 약해지면서 조직 장악력에 누수가 생긴 탓이라고 하는데요. 반 김정은 조직은 이 약점을 노리고 공세에 나선 것입니다. 김정은 역시 이를 좌시하지 않고 이들 세력에 대한 수배와 함께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 공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죠. 북한이 ICBM을 연달아 발사하고 백마탄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등 외부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려고 한 것은 내부의 불온 세력을 누르고 외부의 자신의 건재함을 알려 통치 권력을 강하게 잡고자 한 그의 의지가 반영된 행동입니다. 한국으로 군사를 보내 침범하려는 움직임 역시 내부의 단결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시스는 유달리 활발한 북한의 움직임은 조만간 한계를 맞이할 것이며 이들이 보이는 움직임과 달리 내부는 썩어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죠. 잇따른 도발로 한국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북한. 지금 보이는 움직임이 어쩌면 북한이 보이는 최후의 발악이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 이에 맞서 한국이 의연한 태도로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강한 모습을 보이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왠지 반김정은 세력의 뒷배는 중국일 것이라는. 이럴 때일수록 우크라이나 사태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의 국익과 안보의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데 걱정이 태산. 독재 권력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무너질 경우 한국도 적극 개입해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닦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북한과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처럼 미국이 남한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남과 북은 싸워서 통일하면 안 돼. 어떻게 해서라도 협상해서 무혈통일이 최상. 싸우면 민족공멸 화해하면 민족공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